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제2위 한국이 될 판이다. 2. 이러다 정권 놓칠 것. 초비상 바이든. 3. 코수슴치는 한국 기업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범죄로 고통받던 나라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후 엄청난 변화가 생겨 화제입니다. 무려 1,800개 학교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 이에 대한 놀라운 결과에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한국에게 통째로 맡기는 행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미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인구 640만을 가진 엘살바도르는 1970년대 말부터 내전이 시작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무려 12년간의 내전으로 최소 8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터전을 잃었을 정도입니다. 이후 불안한 경제 상황과 내전을 틈타 범죄 조직이 범람했습니다. 실업과 빈곤, 사회 갈등, 폭력과 살인 등 치안이 불안정해졌고 교육 여건 또한 매우 좋지 못하게 변해갔던 상황입니다. 우범지대 학교에는 정문에서부터 철창이 설치돼 있는데 경찰들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갱단과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에겐 꿈과 희망을 찾아보기도 힘들었죠. 출석률도 현저히 낮고 학업 성적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갱단에 속한 학생들도 많아 교사들조차 가르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무법지대의 학교 환경 속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긴장과 두려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만 교실 내 폭력으로 1만 2천 명이 학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 엘살바도르 유엔데사는 2011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뇌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뇌교육의 사례와 성과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진행한 곳은 한국에서 정립한 뇌교육의 국제사회 보급을 위해 2008년 미국에 설립된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뇌교육은 이승헌 총장이 정립한 뇌 활용 교육 방식으로 뇌의 잠재성을 개발해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그간 전 세계적인 뇌과학 발달에 한국이 뒤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뇌교육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가장 먼저 제도화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글로벌 사이버대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을 설립한 분인데, 글로벌 사이버대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 7명 중 6명이 입학해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하죠. BTS가 K-POP로 세계의 한류를 퍼뜨렸다면, 이 총장은 뇌교육으로 교육 한류 열풍을 일으킨 셈입니다.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 역시 그가 주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교육부는 해외 교육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이버대를 통해 현지 4개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처음 뇌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곳은, 폭력의 빈도 지표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산살바도르 교회에 위치한 한 학교입니다. 두 갱조직 세력권이 맞물린 분쟁 지역으로 학생들에겐 가정환경뿐 아니라, 교육환경도 상당히 취약한 곳입니다. 갱단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마약을 판매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무기력한 분위기였고, 학생들은 수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시행된 뇌교육 프로젝트는 학교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뇌교육 수업은 매주 1회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에어컨이 없는 뜨거운 교실에서 떰을 비우듯 흘리며 뇌체조와 명상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희망, 꿈과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빈도가 높아졌죠. 학생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며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말썽을 피우던 학생들이 경찰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고, 마약을 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전국 학교 평가에서 늘 꼴찌였는데 수학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는 기적적인 스토리가 발생해 엘살바도르 교육계의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현재도 뇌 선언문이 붙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뇌교육 프로젝트 성과를 담은 현지 보도가 쏟아졌죠. 초기 4개 학교에서 뇌교육을 도입한 후 성과가 교육부에 보고됐고, 2013년 엘살바도르 교육부, 교사복지회,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 3자간 MOU가 체결됐습니다. 한국발 뇌교육의 성과가 도입 2년 만에 전국 학교로 확대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도입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산체스 세런 전 대통령은 해당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뇌교육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고,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뇌교육의 전국 확대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25%에 해당하는 1,300여 개 학교에 보급됐는데, 2018년에는 무려 1,800여 개 학교에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뇌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2,300명의 교사가 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이들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뇌교육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뇌교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뇌교육의 보급은 현지 교육 환경을 희망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 학교의 약 25%에서 4,500명 이상의 교육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적의 스토리로 꼽히는 것은 평화의 수영장 건립입니다. 2011년 첫 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 이 지역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이승헌 총장의 제안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평화의 수영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았고 모금 운동도 했습니다. 이총장도 기부금을 내면서 마침내 평화의 수영장이 만들어졌죠. 평화의 수영장 건립 기간 중 양대 갱단 쫓아 분쟁을 멈추는 등 기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한켠에는 평화의 수영장 건립 의미가 담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승헌 총장이 엘살바도르 국가 최고상을 받기 위해 현지를 찾았고 교사들의 박수와 함께 아리랑 연주가 올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뇌교육 효과와 가치를 체험한 엘살바도르 교사 500여 명이 정부에 그의 포상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와 21세기 미래자산 뇌의 만남으로 홍익인간의 평화 철학이 바탕이 된 뇌활용 기술이라며 위대한 뇌의 가치가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당시 산체스 대통령도 이승헌 총장을 만나 감사함을 표시했죠. 엘살바도르 국립대 중앙도서관에는 전세계에서 24번째, 중남미에선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자료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범죄도시 산살바도르 시장을 지냈던 부켈레는 한국 시스템을 통해 미래 인재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2019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아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도 큰 도움을 준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엘살바도르 범죄율 감소 프로젝트를 함께한 것입니다. 치안 강화 프로그램으로 cctv를 설치하고, 경찰 9.11 센터 내 통합관제센터 구축, 범죄 예방 및 수사 교육 과정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우수한 it 시스템과 치안 관리 기법이 공유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죠. 부켈레 대통령은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칭하지만 지지율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42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무차별로 범죄를 소탕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현재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용시설을 새로 짓고 범죄 조직원을 잡아들이다 보니 인구 600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7만 명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이 강력 범죄율도 급감했는데 기존 대비 90%가 넘게 졸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범죄 조직 구성원의 최대 900명까지 한꺼번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반바지만 입힌 채 이감되는 갱단원들 모습이 지구촌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식 인성교육과 함께 범죄까지 소탕되자 나라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내 기업들이 4억 3천만 달러 규모 교량 및 도로 확장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인프라 마스터 플랜에 따라 수도 산살바도르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 및 붕괴 위험 지역 우회 교량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22억 1천만 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22억 달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도화엔지니어링은 컨설턴트사로 선택됐죠. 총 3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량 건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 착공할 예정인데, 교통량이 과부하 상태인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5개의 새로운 교량을 완공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총 14km 구간을 통과하는데, 약 3에서 4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또 주변 낙석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죠.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통행시간이 2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접국과의 여객 화물 수송 효율화와 도로 안전성 재고로 엘살바도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인구의 30%가량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체증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영역에 교통망 인프라 개선을 계획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자국수리조선소 프로젝트 및 항만 개발을 위해 현지 사절단이 HJ중공업을 찾기도 했습니다. HJ중공업은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과거 사우디 제다 수리조선소와 필리핀 수빅 조선소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한국에게 배워 미래 먹거리를 키우려는 중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초 인선 교육과 치안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범죄 소탕, 그리고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범죄율이 낮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카페나 도서관 등에서 지갑과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될 정도로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인성교육에 있어 기본이 잘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뇌교육 시스템은 미국, 뉴질랜드, 일본, 스페인, 영국 등 12개국으로 도퍼져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등 20여개 도시에서 뇌교육의 날을 선포했고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확대돼 희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글로벌 사이버대는 국가지속가능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승헌 총장은 지구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도하는 뇌교육, 더욱 많은 나라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가 통과되자 이는 한미동맹 이후 사상 최대의 뒤통수가 되었다며 우리나라 정치권과 경제 관계자는 물론 미국 측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플레 감축법 IRA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정권의 연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역사에 남을 정치적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린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궁지에 몰린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 내 투자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며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한국을 향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줄 테니 자국 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제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자타공인 세계 1위 선진국인 미국은 인건비가 매우 높고 환경규제도 심해 공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운영하기엔 상당히 불리한 국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단점을 상세야만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세계 1위이자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올해 5월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대가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대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기아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과 연결되는 발전소 용지와 전용 도로건설은 물론 건설장비 사용료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렇게 제공되는 산업용 부지는 대략 10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 중구의 크기인 9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 보다 큰 면적을 제공받았습니다. 사회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6,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대가로 하는 3천억 원의 세금 감면 도 제공되며 5%대의 세계 최저 법인세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 25%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조지아주의 기업 친화 혜택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결과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기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SK온위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등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 120여 곳이 미국의 조지아주로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조지아주의 일자리는 5만 개가 넘으며 이들의 부양가족을 합칠 경우 대략 20만 명의 조지아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으로 인해 조지아주에선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며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와 연합을 구축해 바이든 행정부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9월 15일 성명을 통해 IRA 법안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불리익을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 보조금이 제외된 한국의 전기차가 미국 현지에서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장기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현대기아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조지아주의 현대기아 공장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장 폐쇄 등 문을 닫게 되어 조지아 시민들의 일자리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에 잘나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가 몰락했던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로 불리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올해 전부 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해 왔지만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자 디트로이트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완전히 몰락한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트로이트시의 재정도 급감하여 미지급 채무액이 200억 달러 우리돈 28조원 수준의 달이 사실상 파산한 상태였고 거리의 신호 등에 불을 켤 전기조차 없었을 정도입니다.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 도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자동차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닫은 지 불과 3년 만에 발생한 결과로 정부에서 손 쓸 새도 없이 도시가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에 의존하는 조지아주 역시 이런 현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과 SK위 배터리 공장 이들과 연결된 수백 곳의 하청업체들까지 한국 기업이 그물망처럼 엮여있기에 한 곳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지아주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IRA 법안으로 현대기아의 북미 사업이 위축될 경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전기차 공장 계획이 축소되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IRA 법과 관련이 조지아 주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최대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아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던 한국 기업을 겨냥한 IRA 법안 통과로 인해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2년 뒤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어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당시 조지아주는 바이든 정권 창출의 개국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 30%대의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IRA 법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이런 무리수들이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와 같은 핵심 지역의 반발을 일으켜 2년 뒤 대선에서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즉 잠깐의 지지율을 위해 개국공신 지역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정권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지아주가 IRA 법안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불리익을 당하자 눈치 빠른 캐나다와 멕시코에선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혜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도 미국의 IRA 법안에 의배되지 않으며 관련 보조금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1992년 자유무역 I협정을 체결해 인구 수 5억 명에 달하는 단일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과 공산품들은 100% 무관세로 3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이번 IRA 법안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IRA 법안으로 불이익에 준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건비가 제일 비싼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미국 현지 인건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첨단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아 자동차가 이미 멕시코에 진출하여 연평균 수십만 개의 자동차를 생산해 멕시코 내수 판매는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자동차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 미국 내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단 이미 IRA 법안을 충족하는 멕시코 공장을 활용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라인을 조금씩 줄여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개조한 뒤에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인건비가 높은 캐나다이지만 미국처럼 다양한 인센티브와 캐나다의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된 직후 캐나다의 제이슨 케니 총리는 무역대표단을 꾸려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한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8월 말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측 대표단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친환경 차량과 전기와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그룹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 광물에 캐나다 산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즉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 등 미래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을 캐나다 현지에 구축하기 위한 목표인데요. 캐나다는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툼을 비롯한 천연자원들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어 한국의 제조업체가 필요한 원자재를 확실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 판매할 전기차에는 북미에서 채굴한 광물이 탑재되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캐나다산 원자재를 이용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해외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받아내는 가운데 저렴한 노동력의 일자리는 멕시코에게 뺏기고 고부가 가치를 지닌 핵심 제조업들은 최대 규모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상황에 가만히 지켜만 보다간 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모두 미국과 멕시코에 다 뺏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IRA에 대응해 캐나다 차원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소외된 제조업체들에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 그리고 캐나다에 풍부한 천연자원까지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현대차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그룹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차후에 공장 확장이나 신규 투자 등 조지아 주가 가져갈 긍정적인 경제 효과마저 감소시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기업은 2022년 올해 글로벌 판매량 3위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마저 한국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추진할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고비를 현명하게 잘 넘겨야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선과 서방해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장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 속의 소마다 구직 늘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이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 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50명만 뽑혔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군산, 곤산의 한 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한 약 4,500원 이었지만 올 들어 20위한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이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한화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일을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고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국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증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 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달았다. 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 성장자강, 장가항 시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있습니다. 장자강시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예쓰고 있습니다. 장자강시에는 팬더믹 전 1천 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대 군대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요령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 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요령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양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정가오 요령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선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물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 성엔타이, 연태, 시정부는 지난해 2월 서무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 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 시 당석이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석이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 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 시가 한증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 통지를 드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증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머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률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단이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 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몰꼈습니다. 단이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뭘 간지 중국 위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에 대 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 기업 수 1위를 차지한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중이다 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한국 늘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